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평식 거주자 주차장에 방문 주차를 24시간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휘경일동 지평식 주차장을 무인관제 주차차단기 설치를 통해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이후 장안일동과 답심리동 등 두 개소에 대해서도 주차차단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문 주차제는 동대문구 거주차량과 타지역 방문 차량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는 현재 건물식 주차장 9개소와 지평식 주차장 4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